네요! 네, 여러분 앵코를 왜 뜨셨는데? MR이 없다고요? 그럴리가요. MR이 없다고요? MR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낮에 행사를 하고 왔거든요. 7곡을 부르고 왔는데 뭔 MR이 없어요. 감사합니다. 그렇잖아. 끝까지 못 가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어디요? 아, 진짜요? 안녕하세요. 많이 좋아졌어요? 뭐가 많이 좋아졌어요? 많이 이뻐졌다는 소린가요? 그래요? 아, 진짜요? 아닌데 원래 이뻤어요. 가리고 있었어요. 지금은 이제 다 씻어버리고 감사합니다. 어떻게 MR 바로 할 수 있죠? 뭘 부르냐면요. 그 가지마 한번 할게요. 가지마 주세요. 가지마. 진성 선배님의 가지마. 좋습니까? 가지마 아세요? 못난 놈은? 몰라요? 그래요. 가지마 주세요. 가지마.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. 저 끝까지 갈게요.